쥔티 철 아니요, 철 아니요, 철 아니에요. 알루미늄판입니다. 자, 오늘 알파 노래방. 알파 노래방 뭐 하나요? 자, 오늘 관련한 장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노래. 슈호! 내 가슴속에 새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그리고 이제 베네필 상품들이 있어요.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입술하겠습니까? 네? 아, 왜요?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 번 리셋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 과만수로 가시죠. 제가 제일 많은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예.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 나, 나도 들어줄게. 자. 아, 아차산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소원 들어주기 솔직히 너도 벌칙 도는 거 아니야. 아, 4대3이네요. 오케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정국이가 살려줬다. 다 리셋을 하고 오늘 개인전의 폴즈가 여러분 6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펄미션 투 댄스 한 번 쳐볼래?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 아니, 뭐 어떤데? 뭐 다리 건너야? 무서워?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 나 검색,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나 검색 한 번 해볼게요. 롯데타워 봐.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 야, 이게 한 개가 아니었어. 야, 541m라는데? 타워 건너기 가시죠. 네? 한 명, 한 명 가, 한 명. 아니,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한 명 저기 데코 가기 하시죠.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코 붙잡고 데코 가기. 와, 잠깐만. 잠깐만, 데코 가기는 좀. 아니야, 꼴찌가 한 명 데코 가기 하자. 데코 가기는 대박인데? 되게 재밌지. 원투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보겠습니다. 동심 노래 맞추기. 자, 다들 귀 열 준비하세요. 노래 찍고? 맞추기. 노래 정 posición! 제목 정림 맞추기. 오케이. 저! 재응! Deezole Adventure. 정답! 이렇게 Fast Let go! Let's go! 연습해! 오케이, 오케이, 연습해, 연습해. 몸 풀기, 몸 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처음, 처음 하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바로 태세 전환, 우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해.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형,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야, 이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슈가! 천국, 천국, 천국.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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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피카츄, 포켓몬스터. 정말? 아, 맞다, 포켓몬스터.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예요? 삐. 이게 뭐야, 뭔데? 포켓몬스터.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내 꿈을. 결과를 위한 연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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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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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비,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 맞아.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진영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다 멤버들 잘 보여야 돼. 형아, 나이도 좋지 않아.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와도 나 진짜 뻘떡 들었는데. 근데 나, 나 전곡 해놓고 선우광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자, 가시죠. 이게 뭐야? 슈가. 축구왕 스토리. 아니야. 진. 아랩. 진. 영심이. 아랩. 피고왕 총키. 몰라, 지금 제형, 제형.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조금만 더 듣는 거 어때요? 뭐, 뭐, 달려라 하니? 나 달려라 하니 하려면.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 뭐야? 비. 아, 이거 그냥. 이거 뭐, 뭐.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내가. 나도 몰라. 나 모르겠어. 옛날 예측에? 나,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나, 나, 나. 옛날 예측에? 진. 진. 호랑이 옛날 예측에?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안다니까, 이거. 여섯 글자일 거야, 아마. 백지대성 무도사? 뭔 옛날 예측에? 뭐였지? 뭐였지? 키키인데, 뭔 키키이야?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 차 아니야? 아니야. 아주 옛날 예측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 비. 비. 뭔 옛날 예측에?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네. 아, 나 이거, 나 전혀 몰라. 오, 시클러. 와우. 뭔데? 네. 아니, 이거 빗자루 타고 다니는 애라이가. 아니, 비. 아니라고.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냥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 옛날 예측에인데, 누구누구의 옛날 예측에. 어, 그거 안 나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나와요? 머털도사의 옛날 예측에. 핑키 펑커의 옛날 예측에. 주가, 우리의 옛날 예측에. 아니, 누구누구라니까. 를. 이. 를. 어디 빗입니까? 지은. 지은. 렘. 아. 깨비깨비.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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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레전드.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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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진짜 멋있었다. 렘. 은비까비. 뭔데? 몰라, 이게. 이거 메이플 아니야? 슈가! 자, 꼬마 자옹샤 붕붕.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었어요. 꼬마 도깨비 아니야? 왜 이렇게 다 친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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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별의 성 커비? 아니, 커비겠냐, 이게? 코비의 레몬. 슈가, 코비의 레몬. 코비의 레몬. 네. 잠깐만. 코비, 코비? 아니, 코비 아니야. 코비야, 코비, 코비. 정국, 정국. 코비야, 코비, 코비. 정국, 정국. 내 친구 코비? 귀여운 코비?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 내 사랑? 네. 내 동생 코비. 네. 구슬동자. 구슬동자. 갑자기. 나의 귀여운 코비? 아니, 코비. 내 친구 꼬마 도깨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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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아래. 정국 꼬마 도깨비? 네. 아래. 코비라 들리냐? 꼬마 도깨비, 꼬비. 땡. 아, 비. 도깨비, 꼬비. 땡. 아래. 꼬비, 꼬비.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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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꼬비, 꼬비. 뭐야, 저게? 꼬비, 꼬비가 뭐야? 뭔 내용이야? 재능이 없나 보다. 파란색 머리야, 도깨비. 어? 알았다.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 꼬비. 꼬마 도깨비. 아니, 저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난 모르겠네.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 오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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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아, 제. 아, 제. 만화 이름이 꼬비, 꼬비라고. 아,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 그 TV로 알아? 네, 완전 두꺼운 걸로. 뭔가 어릴 때 막 비디오빵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막 기억이 나지는 않아. 꼬비, 꼬비.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 신나, 일단. 뭔데? 어? 진. 주쿵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주쿵 슈터리. 아니야, 아니야. 뭐더라? 어? 뭐지? 띠. 띠. 좀 더 듣고 싶은데, 이거 뭐지? 김태형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 강철. 띠.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알아요. 띠.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띠. 빠빠빠. 태양이 눈부시는 지구는 하나. 나? 진. 내가 눈부신다고? 아, 나 진짜 그림. 아니야. 골드런 노래 아니야. 지구 수비대. 슈가. 네. 태양 용사, 선가드. 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거 뭐지?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 천국. 지구 특공대. 정작. 뭐야, 이게? 지구 특공대가? 뭐였지? 영상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구 특공대였네. 캡틴 플래디. 캡틴 플래디. 다섯 가지 입을 하나로. 캡틴 플래디. 캡틴 플래디. 아, 저게 뭐야? 나 진짜 몰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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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초면이다. 바람. 진짜. 이거 반지 껴야 돼요. 진짜. 캡틴 플래.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을 쫙. 진짜 모르겠네. 캡틴 플래디. 진짜. 캡틴 플래디. 캡틴 플래디. 못 맞춰? 제가 즐겨보다는 말하기는. 아, 그러니까. 말할 때가 안 맞춰.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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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동작 그만이야? 동작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어디서 나왔는데? 계속 제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제목이 아니야. 환상 특급인가요? 그거 나라 오르라 주작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 오르라 주작이요. 어? 평범한 주전자라 그러니까 그 돈테크만 나온 거 맞는데 그 제목이 돈테크만이 아니라 아! 전국! 포트리스! 돈테크만 맞네! 아니 돈테크만이 제목이 아니니까 이야 편곡 지지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는 스카이랑 니키보다 하나가 먼저 날 차지할 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나지만 어디든지 너와 함께 돈테크만이 뭔데? 마지막에 노래 국제하고 나온다고 시간 탐험 돼 시간 탐험 돼 시간 탐험 돼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돈테크만이 뭐야? 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돈테크만이에요 돈테크만이에요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돈테크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동작크만이라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내가 말했냐? 아 그래 야 못 맞힌 사람 있어? 나 하나 맞혔다 아 나도 못 맞혔는데 나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거 같아 딱 봐도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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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 종북 정의 용사요 아니 정의 용사 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 용사일 리는 없지 아는데 나도 한번에 들어 온 멜로디긴 해 제목은 다 모르겠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하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그 때 몰랐어요.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종국! 태양의 기사 비커? 정답. 너 근데 이 말 안 봤지?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칼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다 하냐? 나 이거 몰라. 저게 뭔데? 누구세요? 몰라. 아, 저 쟤! 아, 쟤구나! 이거 안 봤어요?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저거 하면 이거 생겨,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난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아니야.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 든 건 다 격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도를 했잖아요. 칼 든 건 다 격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뒤에가 진짜다. 정국! 정국! 뭔데? 아, 진짜? 아, 축구왕 숫돌이. 아, 맞다. 축구왕 숫돌이야, 이거. 정답. 아유, 좀 하네. 아니, 축구왕 숫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 주라기, 주라기 월드컵. 그거는 주라기 월드컵. 수고하시면 가겠습니다. 축구왕! 아, 피! 아, 맞아. 아, 진짜 다들 뭐. 요리 보고네, 요리 보고. 까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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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칵. 내가 저거를 샘플로 쓰라고 생각했어, 앞에. 조선... 그러지 말고. 아, 전혀 가지고 있어. 아니, 최선 요리 보고까지 나와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나를 다 하는데 한 문짜도 못 맞춰야 될 거야. 어떻게 해? 플레이! into가! 어? 잠시만. 이거는 드라마잖아요. 야인시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맞다, 잠깐. 맞다, 맞다, 맞다. 마지막 승부 아니야? 마지막 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복, 정복, 정복! 슬램덩크? 형, 왜?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나는 애니로 안 봤어. 진짜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진짜. 와,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 진짜, 너와 함께라면. 아, 뭐지, 인숙한? 일단 평극 자체가 슈가! 형, 좀 그만해.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눈 칠 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 형, 만화 게임하네. 우리 세 명 때문에 이 형은. 자기 모른다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은. 항상 모른다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 그랑조. 비! 비! 비고왕 총키. 슈가! 슈가! 슈가 그랑조. 슈가! 슈가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였어? 그랑조였어? 그랑조 이거 맞아. 그랑조 이거 맞아. 그랑조 이거 맞아. 그냥 부터 이거 잘하는데.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 언제 맞출까, 나?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 비! 비! 카드 끝에 체리. 그래. 정답. 와, 이거 당연히 알지. 캐치 유! 캐치 유! 캐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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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순방복질은 그만. 이거 그거라고. 벚꽃이 있으면. 아, 이거 명곡이잖아. 아, 이 노래구나. 아, 이 노래구나. 난 이 노래 몰라. 몰라? 노래만 하러. 앉아, 앉아. 앉아. 앉아라고. 앉으라고. 그럼 이제 호랑이가. 네. 아, 이거 알지. 아, 이거 나오자마자 왔다 그랬는데. 노래 말겠어, 노래 말겠어. 진짜 나하고 호미홍을 못 맞춘 거야? 결국 끝은 용기의 증표. 파워레인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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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어? 맞다. 맞다. 파워레인저다. 방금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방금 파워레인저라고 했어. 나는 파워레인저랑 백터맨 중에서 헷갈렸어. 아. 백터맨, 이글. 백터맨, 베이글. 우리가 가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알아! 알면 좀 맞춰봐. 입술한데? 아, 그러니까. 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네. 진사오비. 꾸러기 수비대! 아, 꾸러기 수비대. 야! 아니, 이걸로,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야, 총리 미친 사오비. 아, 이걸래구나. 진사게임 팬그레인저. 나 몰라. 야, 지민아. 네?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왜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와,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아, 뭔가 스포츠 말한 것 같은데. 슈가. 슈가. 이겨라. 슈가이 월드컵. 정답. 와, 진짜? 딱 봐도 축구 같지 않냐? 난 달려라 한인 줄 알았는데. 나도. 자꾸 뛰어라, 뛰어라 하길래. 저기, 뛰어라 그러길래.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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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거 완전 축구인데, 쌈반드 완전.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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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 요청. 두라기 월드컵이 뭐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지민! 골드론! 아닌가? 골드론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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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거 철도 소리 붙어놔. 아닌가? 뭐지? 지구 용사 골드론. 아니야. 지구 용사 골드론. 지구 용사 골드론. 지구 용사 골드론.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지구 용사 골드론. 지구 용사 골드론. 지구 용사 골드론. 잠깐, 잠깐, 잠깐.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비구왕. 무슨 토끼지? 비구왕 토끼, 지구. 슈가, 비구왕 토끼. 슈가, 비구왕 토끼. 지구 용사. 비구왕 토끼. 그래, 너와 맞혀라. 아니, 형이 비구왕 토끼 했어. 나 그냥 토끼 했어.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은 거냐. 그럼 제가 할게요. 비구왕 토끼. 아니, 그냥 비구왕 토끼. 아니지, RM. 비구왕 토끼.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자, 진시 정초 1점. 예. 아, 비구왕 토끼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맞나? 이건 또 뭐야? 비교적 90미도 후반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아, 정국. 정국. 이상한 나라, 앨리스?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앨리스가 아닌가 보네. 이상한 나라에? 종사탕? 자,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다 해도 이제 많이.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원 세계. 날 새고 용감한 포기력 있다. 포기력 있다. 정국. 정국, 정국. 프리? 이상한 나라에? 뭐? 프리? 프리? 저 어디 있어? 프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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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비? 포. 포 리? 진. 진. 프리. 비. 이상한 나라에 푸. 네. 지민. 아름. 이상한 나라에. 보. 아름. 맞아. 이상한 나라에. 풀. 형, 형. 제욱. 뭐 할 거야? 포 해봐요. 포? 했어, 했어, 했어. 이상한 나라에. 포. 아, 잠깐만. 천국, 천국, 천국. 보 아니야? 보? 이상한 나라에. 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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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라고? 폴이 아니고 폴이야? 아, 이상한 나라에. 폴이 뭐야? 폴. 우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것은 킹캅스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안 하고 난 중요해. 조용히 해. 우와, 이 씬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맞잖아. 자동차가 남간다. 자, 지민이 가라.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야? 지민. 내가 알기로. 옛날에 현대 자동차가 골라보 했던 거 아니야? 꼬마 자동차 붕붕. 정답. 아, 좋아, 좋아, 좋아. 정이 가르쳐.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템이 진짜 안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룰랑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 노래 뭐야? 뭐였지? 뭐야? 아, 뭐야? 나는 저를 믿었는데 이제와 헤어진 자리 나는 잘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진 자리 죽은 그룹 어떡하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떻게 해 아니 이건 웃는 거야 믿을 수 없어 나는 오바라 사랑의 뜻을 볼 수 없어 다른 여자 생긴 바람이 혼자 있고 싶어 사랑여 언제까지 길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한 이유가 울어버린 사랑이라면 추억할 수 있을 일까지 쓸 수 있을 거야 아 이건 뭐야 이거 뭐였지? 금자 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공신을 썼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버려져지던 활런하고 새해 된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한 이야기 처음 남는 일 검정고무신 저예요? 정국이예요? 너 왜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지나 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나 왜 이렇게 길어? 네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고 흐흐흐흐 아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남 얘기 꿈같은 얘기 공정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 정말 석섭한데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다행이다 한국이라 나와던 아니 앞에서는 아니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냐?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일단 이 노래가 뒷에 생각나는 사람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뒤에는 일단은 하자라고 해야할 것 같네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들려 뭐라고 하는지. 와, 자리 뽑아야 돼? 와, 내 자리 진짜. 와, 진짜. 나는, 나는, 나는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담 못 하겠네요, 형님. 같이 가줘. 자, 갑시다. 언어, 언어, 말하기 전에 언어, 언어 해버리자. 자, 야,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아니,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 계속 마실 거 아니야? 아닌가? 내 것도 하나는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1, 2, 3.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1번, 슈가 형님. 우와. 레전드. 근데 저 자리 바꾸기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잠시만.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꼬리긴 하거든. 경국이 자리 꼬리던데. 검정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아,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혀 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한, 둘, 셋. 다, 둘, 셋. 다, 둘, 셋. 둘, 셋. 아잇! 세일. 음? 안 불러, 왜? 키가 너무 높은데? 왜? 낙지 안 됐잖아.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찰지, 나이. 자, 갑시다. 형, 왜 왔어요?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까요? 네, 쓸게요. 오케이.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자, 갈까요? 자, 갈게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야, 이거 쎈는데? 야, 이거 아파 보인데? 아,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쎈데?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야 되나. 아, 근데 형 맞출 줄 몰랐네.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아, 근데 나 혼자서가 아니야? 여기까지야 제 파트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쉽네. 야, 아, 잘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가서 다 외웠어. 야, 근데 지금 시간을 왜 외웠어, 지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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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아, 음을 모르겠다.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이인가? 너 없이 난 아니야? 너 없이 난 아닌가 보다.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남은 사람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했잖아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건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나 다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믿어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1번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이들 군함은 cris ups rum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알issy 우리 사랑을 위해 지금 그 앞에 문제 문의 listen 얘들아, 이게 단체 아니에요? 단체 대표만 보те perce ing 너무 nào 단체는 뭔데?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해보자, 그럼. Let's go!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를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정말 사줘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 긴장하면 안 되네 긴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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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네, 네, 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동전 자, 동전 갑니다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이라는 짓일 거 아니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아니 언제까지 뭐라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호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이거 중요해, 이거는 오케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뭐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아니, 사실 질문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끝내자 Kick, 미안하다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I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Tuneo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나 버린 소름 다 가려줘 콩다리 샤바드 샤바드 검정 고무신 다 까부다 그려간다 아, 제 발 앞에서 출발해 나 검정 고무신을 모르는데 바로 간다 쉽다, 쉽다 이내!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이거 모른다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어디 도망가노? 어디 도망가노? 하나, 둘, 셋 도망가노 힌트 한번 쓸까요? 이제 걸렸다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 바꾸기일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해봐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도전 50대 노래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만 끝날 학교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동이 묻혔었고 바람경 남준아 가자 남준아 가자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채널 저 노래가 다 없었고 저기 들어가자 우리 시절이 그 노래가 다 없었고 성공 또 전화가 된다 저희 시절이 가을 때 사업이 감사합니다.